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정부는 북한이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대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 총회의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 항행경보제도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이 예고해온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본격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개한 로켓 낙하 예상지점과 2012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및 2016년 광명성 4호 때 낙하 지점을 비교할 때 발사체 성능이 더 좋아질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위성체가 올라갈 궤도도 500km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가 전달된 시기와 장소를 상당 부분 특정하고 객관적 자료를 통한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소사의부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유과 관련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전당대회가 임박한 2021년 4월 28일에서 29일 이틀간 돈봉투가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민주당 5위 전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과 ARS 투표가 사전에 열렸는데 첫 순서인 대의원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당권 3수에 도전한 송 전 대표와 친문 핵심 홍영표 당내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우원식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진 전당대회는 막판까지 혼전 양상으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에 송 전 대표 캠프의 핵심이던 윤관석 의원이 지지세 유지를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지시해 현금 살포를 주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의원 포함 최대 20명에 이르는 돈봉투 수수의원을 상당수 특정한 상태인데요.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들의 해당 시점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 등에 대한 자료가 국회 사무처에서 도착하는 대로 동선을 교차 검증해 특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위도온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에 참석을 위해 방한한 쿡제도, 마셜제도, 솔로몬제도 이후에 팔라우 정상과 연쇄 회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다누아투, 파푸완유기니 5개국 정상에 이어 이날 5개국까지 이틀간 10개 태평양 도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태평양 국가인 한국과 태평양을 함께 지키면서 태평양의 지속가능한 이용방안을 강구하고 공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각 도서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에 양측 간 소통의 격을 정상급으로 격상시킨 의미를 재차 설명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는데요.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10개 태평양 도서국 정상들과 연쇄 양자회담을 실시하면서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와 기여 의지를 보여줬다며 각 국가의 양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가 322명에 피해액만 322억 8천만원에 이른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대전경찰청이 2020년 7월 2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치구별 피해자와 피해액은 서구 122명에 134억여원, 대덕구 79명에 71억여원, 동구 62명에 55억여원, 중구 53명에 54억여원, 유성구 5명에 7억여원 등입니다. 대전시는 지난 26일 행정부 시장을 단장으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 TF를 조직했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 전세 피해 관련 전담 조직을 마련한 것은 부산에 이어 대전시가 두 번째입니다. TF는 피해 내용을 조사하고 피해 주택 매입 대책, 피해자 긴급 주거와 금융지원대책 등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이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영동군 난개국악단과의 교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023 대백제전 성공 개최 및 양도시간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공주시 충남연정국악단과 김종옥 객원지휘자 지휘로 굽히지 않는 열정과 우리의 염원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이 담겨져 있는 박배성 작곡 관연악 천고를 시작으로 일부 포문을 열 계획인데요. 우리 삶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숨은 영웅들의 희생과 노고의 감사와 보답의 의미를 담아 작곡된 손다의 작곡 그대 꽃을 피우다가 일부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영동군 난개국악단과 이현창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1994년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해 작곡된 박범훈 작곡 뱃노래를 시작으로 영동군 난개국악단 악장으로 재직 중인 조광희와 협연하여 유용재 작곡의 피리협주곡 바람카를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관람료는 전속 5천원이며 예매는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와 인터파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